예, 지금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시즌2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지향과 관련된 기능들을 주로 살펴보셨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를 따서 객체, 오브젝트는 객체라는 뜻이고요. 오리엔티드는 지향, 추구 뭐 이런 뜻이죠.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줄여서는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OOP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오브젝트 아이고, 스팔링이 막 이상해지네요. 자, 오브젝트, 이게 객체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객체를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상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로직을 상태와 행위로 구분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와 행위를 그루핑해놓은 이 카테고라이징 한 것을 일종의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일종의 레고 블럭처럼 객체와 객체를 조합해서 하나의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객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이 풍기는 어떤 냄새 때문인데요. 느낌 때문인데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 객체라는 말을 쓸 때가 거의 없죠.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보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객체나 객체나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것을 어떤 공학의 대상 또는 어떤 기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느낌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처음 객체지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철학적인 느낌은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궁에 빠진 미궁에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법적인 쓰임 문법적인 형식을 배우는 것이고 또 객체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객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객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태행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말도 대단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 상태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 상당히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 자, 이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 목록 그리고 여기에는 본문 그리고 여기에는 댓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웹 서비스들도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분명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를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생활코딩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글 목록을 출력해주는 그런 로직이 있을 것이고요. 글 본문을 출력해주는 로직이 있고 댓글을 출력하고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로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로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로직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사실은 코드가 많지 않죠.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런 사이트를 충분히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고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동원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막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 복잡한 로직 여기 있는 이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로직들을 이 기능별로 그루핑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누구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글목록, 본문, 댓글과 같은 이런 기능적으로 이 로직들을 구분해서 만약에 글목록과 관련된 로직이라고 하면 이 변수 이름 앞에는 뭐 리스트 언더바 블라블라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변수라면 아티클 언더바 블라블라 또는 메소드라면 아티클 언더바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글목록과 관련된 변수나 또 메소드, 또는 본문과 관련된 변수나 메소드를 각각의 기능별로 쪼개서 이 코드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코드끼리 이렇게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일종의 그루핑 또는 분류화 영어로는 카테고라이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뭐 다른 말로는 막장이라고도 하고 그 막장으로 인한 일종의 절망감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하게 되겠죠 그 모색된 결과 중에 하나를 저는 객체지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틀에서 객체지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또 여기에 있는 댓글 여기에 있는 글목록을 글목록과 관련되어 있는 로직들 제가 여기서 얘기한 로직은 변수 그리고 그리고 메소드입니다 자 변수와 메소드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능별로 그루핑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게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그루핑된 하나하나의 단위들을 바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이라는 이 객체 안에는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댓글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와 역시 마찬가지로 메소드들 뭐 예를 들면 댓글을 다는거 댓글을 삭제하는거 댓글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메소드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단위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로직들과는 이런식으로 객체를 껍데기로 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객체를 껍데기로 응집되고 서로 연결성이 떨어지거나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이 객체라는 껍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 구분되는 것이 이 객체에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객체를 분류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기능별로 로직들을 구획화시키고 분류하고 카테고라이징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객체라고 하는 문법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이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능이 나타나니까 이 기능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댓글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은 꼭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성을 재활용성에 객체가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활용성이 높아지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직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고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로직을 이 제안하는 또 로직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객체지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문법적인 기능이 언어 차원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객체 안에는 예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 그게 본문인지 댓글인지에 따라서 그 그 취지 또는 그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그 객체라고 하는 단단한 껍데기 안에다가 가둬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로직과 예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덜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코드를 보진 않구요 코드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뭐 일종의 설계적인 측면 또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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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